아 아 여기 우물머리 영덕 우물머리 둘레길 입니다 아 둘레길 보이죠 아 야 여기 바다 뒤로 끝내줍니다 여기 어 추워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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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영덕 그렇게 많이 왔어도 여긴 또 처음이네요 으 으 어 여기 좋은데 아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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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물머리 마을 있습니다. 마을에서 이렇게 이런 길이 있는거에요. 바닷가 쪽으로. 엄청 길어요. 쭉 가보겠습니다.